5 5 5 5 5 5 5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플로팅 타겟 게임입니다 2명 이상 즐길 수 있는 덱스터리티 파티 게임입니다 움직이는 타겟을 고무 총알로 맞추는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체가 있구요 여기에는 건전지 사이즈 4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 공이구요 받침대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로도 할 수 있고 usb 단자가 있어서 요 단자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요걸로 해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여분의 스티로폼 공도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인데요 여기 자 고무 총알을 이용해서 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구요 자 뒤에서 잡아당기면 장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앞쪽에 고무 그 다음에 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뭐 맞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기 때문에 어 직접적으로 쏘지 않는 한 뭐 그렇게 다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안전에 유의해서 게임을 즐겨야 겠지요 자 자 2개 있습니다 소위 너프건 이라고 하는 그런 장난감 총이 있는데 그 장난감 총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는 상당히 음 간단합니다 자 뒤쪽에 스위치를 자 켜면 자 이와 같이 스티로폼 공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총을 이용해서 일정한 거리에서 소화 맞추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력으로 해서 게임을 즐겨도 될 것 같구요 아니면 각자 한 명씩 나와서 어 어 몇 번 만에 맞추는 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에 스위치는 어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 너무 높거나 그럴 때는 약간 높이를 조절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의 풀포팅4 탈게트 에 게임 뭐 하버샷이라고 도 하는데 어 이 이 고무총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 오토 모임回來 mtt 를 갔을 때 이렇게 즐겨 보면 어떨까 어 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뭐 게임 룰이 어려운 게임은 아닌데怕 technically 인해 좀 더 확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명 이상 즐길 수 있는 덱스터리티 파티 게임 플로팅 탈겟 게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내게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